혹시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저는 파워유운동의 총금을 맞춰 저기요 저기요 지금 뭐하세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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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짜 수박이네 저기요 뭐하세요? 저 오노인팅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곳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실을 받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뒤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의 미련이 없네 어린아이 같은 주 예수에 청년 백일 하나 소설 하나 소설하겠습니다 청년이 시절 지날 때 날 지우지 주님 그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이 시절 지날 때 날 지우지 날 지우지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딸 Splash 맞아 우리 팀 준비는다 2조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하하 김만수 아 김만수 정광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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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